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하신 페이지 2지에 뉴스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뉴스삼을 또 우리 김 후보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뉴스는 정리했는데 입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확실히 삼키는 것도 빨리 삼키는구만 정보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빨리 씹어야 돼. 저작활동 많이 하시는 건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얼른 씹어드시고요. 그러면 뉴스삼 세 가지 뉴스로 오늘 경제 뉴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셨죠?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우가 또 사상 최고치면 다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계속 사상 최고치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까지는 오케이인데 S&P도 사상 최고가네. 나스탕만 약간 사상 최고치 밑에 있을 뿐.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운동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니까 운동하시는 사장님 환불이 그런 거야. 대세 하락이에요? 나보고 그러는 거야. 지금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연세도 있고 해서. 과열이었죠. 과열. 그래서 과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이 좀 과했다. 그죠? 그러니까 열이 과하면 어떻게 해요? 통상. 식혀야죠. 이음이 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음이 열나면요? 집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아니. 이음이 열나면 통상 이렇게 하지. 뭐 아주 심하면 응급실에 가지만은 통상은 찬 물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니까 안 하나 봐. 나는 우리 딸님이 어렸을 때 그거 했는데 우리 딸님이 열나면 이리 와봐라 그래갖고 찬 수건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고 그러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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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과열이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성과 시간이지. 정성과 시간. 정성은 뭐야? 주식에 대한 정성은 버티기고 필요한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열과 버블 붕괴의 특징은 뭐냐면 과열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고 버블은 가격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 거죠. 아. 명언 나옵니다. 과열은 시간이 해결해야 되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 간만에 들어보는 김 프로의 그. 해 아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그게 대충 맞는 게. 미국은 사상 최고가 치는데 우리는 대세 하락으로 들어가냐 이거지. 그래서 지금 1월달 예를 들면 1월 중순에 그 3200포인트 넘어가는 그거는 단기적인 과열 국면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 과열을 시키는 국면 즉 조정 국면이다. 그러니까 추세의 전환이냐. 그래서 오늘 그 유동헌 전무가 얘기하는 것도 대세 하락 아니고 조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뉴욕에서 벌어졌다 이런 건데 어제는 미국 경제가 되게 좋다라는 지표들이 연이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1.63이었는데 이게 1.61까지 떨어졌으니까 조금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지표가 좋은 게 나왔는데도 금리는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연준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매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뉴욕주를 엠파이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욕에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게. 빌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마다 이게 닉네임 같은 게 있는데 뉴욕주가 아마 가장 발전이 많이 되고 제국 같은 그런 주니까 그게 이제 뉴욕주를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뉴욕주를 엠파이어주라고 그러고 그 앞에 이제 뉴저지 같은 데는 가든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 가든 스테이트. 엠파이어의 가든이다 뭐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대조되는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니까 뉴욕주의 경기를 나타내는 이 지수가 2월 달에 12.1에서 이게 무려 17.4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여름 이후 가장 높은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15 정도였는데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죠. 그런데 금리는 조금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가 이제 좋다 보니까 국내 항공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엔드업메이 엔드업메이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리메이에요 지금은. 5월 초까지 다 한다. 속도 엄청 빨라졌습니다. 조금 땡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성인들이 5월 달까지 다 맞으면 일단 뭘 할 거냐. 아마 제가 보더라도 국내 여행은 할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집에 가고 싶겠지.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들이 뉴욕의 엄마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공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항공주도 많이 오르고 그런데 그러면 항공주가 오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나스닥의 기술주는 빠졌단 말이에요. 다우지수가 오르면 나스닥은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나스닥도 같이 올라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1%대 0. 몇 퍼센트 대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에 지지난준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번 시장의 하락이 멈추려면 상승폭과 하락폭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죠. 왜. 과열이었으니까 과열의 어떤 열의 어떤 등락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 이음이 괜찮네. 이제 정상 체온 돌아왔네. 이렇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 놀아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조금 조금씩 돌아오는데 그런 중에 미국 시장은 양대 지수가 나스닥을 제외한 양대 지수가 어제도 사상 최고가를 쳤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뉴욕 시장에 대한 분석은 박경창 부장과 또 해보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기대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자금이 역대급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돈 중 상당수가 아마 여전히 대기자금으로 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탁금이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예탁금은 사실은 증권회사 계좌에서 빠져나와서 청약자금으로 들어갔죠. 청약자금은 또 어디로 환불을 받냐면 또 자기 은행 계좌라든지 자기 증권 계좌로 환불을 받는데 그래서 60조 넘게 물렸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자금 대부분 돌려받았겠죠.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니까. 그래서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봤는데 증시 주변에 상당히 많이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돈 주식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좀 되는 분들은 고객 예탁금으로 남겨놓으면 손해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 이자를 거의 안 주거든요. 지금 김 프로님 면도하다 뱀 겁니다. 면도하다 뱀 게 아니라 피곤하면 좀 약간 부릅니다. 여드름 나신 거예요? 여드름이라기보다 뭐 있어야 되나. 왜 아침 못 하세요? 아직 집중들은 못 하시니까 지금. 그래요? 그거 지금 뭐 떡 드시다가 붙은 줄 알아요 지금. 떡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간 뭐가 나신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정 프로 이 프로한테만 저녁하고 밤을 맡기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탁금 이용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미미해요. 증권회사도 이거 문제야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제법 계좌에 장기간에 걸쳐서 있는 분들은 사실은 두면 손해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증권회사에 가서 CMA나 RP라든지 이런 계좌를 트시면 돼요. 잠깐이라도 이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버나이트 하는 거. 하루라도 자금이 묶일 것 같으면 이쪽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그럼 CMA 같은 거는 거의 1%대 준단 말이에요. 1%대 내외 주니까 이제 그 자금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12일 기준으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고가 39조에서 59조로 하루 만에 20조가 늘죠. 이게 뭐냐면 60조에서 환불받은 돈이 여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CMA는 거의 고객예탁금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차직하면 증권회사 거액자산 하는 분들은 김 부장님 그거 주식 계좌로 옮겨주세요 하면 바로 주식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탁금도 57조에서 64조로 6조 이상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단기 상품인 금융사의 환매조건부채권 RP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82조에서 92조로 10조 늘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탁금은 증시주변자금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예탁금이라고 하고 증시주변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CMA RP를 얘기하는데 CMA가 20조가 늘었고 RP가 10초가 늘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30조 정도는 이거 한번 보자. 이게 조정이 마무리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더 대폭적으로 박앤세일하면 내가 한번 사줄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자금들은 제 생각에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청약에서 받은 자금들은 아마 대형, 우량주, 장기투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박앤헌팅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류의 대표주, 현대자동차의 대표주들이 이제 조정을 끝내고 추세적인 상승세로 확인되면 오히려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닌가. 왜냐하면 1월에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증시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 주식을 사려고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자금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세요. 대기하지 마시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어제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우치형 배터리 안 쓰고 각형으로 아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데이드를 하는지 몰라. 무슨 테슬라가 배터리 되는 게 파워데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 LG하고 SK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파우치형이잖아요. 파우치형? 파우치형을 줄이고 줄이다가 없애버리고 각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스웨덴에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가 폭스바겐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14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6조? 16조쯤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데 수주를 했다가 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형을 하는 데인데 사실은 노스볼트는 사실 우리한테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지분을 20%를 갖고 있고 지분을 더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우치형은 LG하고 SK가 여기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OB락 같은 게 사실은 지난번에 ITC에서 판결을 하면서 SK 미국 공장에서 2년 동안만 유예를 해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중국 시장 때문에 그럴 거다. 중국? 왜요? 이제 테슬라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40만 대 판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가장 강한 전기차 수요는 어딜까 생각해 볼까요? 중국이겠죠. 그러면 폭스바겐의 입장에서는 CATL이 지금 1등이고 CLE텔의 각형의 대표주자잖아요. CATL과 자기 회사나 마찬가지인 노스볼트 거를 장착하는 게 중국 시장 개척에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SK나 LG 거를 장착하는 게 유리할까요? 중국 시장. 파우치형보다는 CATL하고 있는 각형으로. 그래서 아마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한테 밀리면 글로벌 1등 못한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의 구매 담당, 배터리 구매 담당 임원이 경질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굉장히 친한 파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LG를 비롯해서 배터리 회사한테 이 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리고 배터리 업체에서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너희는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면담도 굉장히 싸늘하게 거절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양사에는 분명한 타격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존 수주도 워낙 많은 데다가 폭스바겐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도 아니고 폭스바겐만 고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사실 공급자 우선이 아니라 사실 수요자가 더 많은 그런 시장이니까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미국 시장, 미국에서 소송 전의 어떤 뒷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못한 그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오늘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폭스바겐 이제 세계에서 어쨌든 자동차 대수로는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런 추세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저 제조업체들은 그냥 납품을 받아서만 하기는 어려워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노스볼트도 이제 거의 계열 관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받으려면. 그렇죠. GM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 큰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배터리 생산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테슬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계속됐을 경우에 우리 배터리 전문 업체들의 대응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과 우려를 함께 가지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뉴스 3 이렇게 정리하고요. 얼른 또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시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